1. 저주의 석탑 이게 진짜겠어 위에 뭐가 저기 있잖아 뭐가 어? 어떡해 어? 뭐야? 어? 설마... 빛에 찬 헷새드! 으아악! 소환! 가라! 다룬기! 얼어붙은 탈빛! 예서드! 미안. 내가 조금 늦었지? 리오나! 아리아! 아리아, 괜찮아? 여긴 어디야? 귀신의 공간이야. 뭐? 귀신은? 특별한 주수를 쓴 것 같아. 리오나, 괜찮아? 괜찮지 않아. 어?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아파. 내가 널 좋아하나 봐. 아니, 난 그게... 괜찮아. 대답을 바란 건 아니야. 기다릴게. 리오나... 하리아,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.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. 아, 강림아... 갑자기 왜... 신비아파트 구스트볼X의 탄생! 아, 뭐야? 끝이야? 끝이야? 아,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! hotx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